안녕하세요 철수 입니다 오늘의 톤 기타 리뷰는 마틴의 조금은 색다른 시리즈 00015m 스트릿 마스터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15 시리즈는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판매하고 있던 시리즈인데 보통 일반 기타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판이 밝은 색이고 축구판이 어두운 색인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5 시리즈는 뒤에 보통 m이 붙어서 15m 이런식으로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마오가니의 뜻이에요 m이 그래서 축구판에 많이 쓰이는 마오가니를 상판까지 써서 상판까지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 저 기타가 일반 기타랑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생겼네 이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시리즈인데요 예전에 리뷰들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상판제는 보통 가볍고 그에 비해서 단단한 그런 재질을 보통 골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축구판 재료들 보다는 무게 자체는 더 가벼운 편이고 줄이 울렸을 때 첫번째 울리는 판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목재를 써야 기타가 잘 울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목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기타처럼 축구판제 쓰는 이런 마오가니를 상판제 쓴 경우에는 조금 소리 자체도 좀 더 무거운 느낌의 소리가 나게 돼요 선명함이 좀 사라지고 중점이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15m, 00015m 이제 이런 모델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이 지금 들고 나온 이 모델은 그 d15m, 00015m 같은 모델의 스트리트마스터라는 옵션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리트마스터라고 더 붙어서 이제 나온 모델인데 방금 말씀드린 뭐 일반적인 d15m, 00015m 이런 모델들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상판에 색이 약간 바랜 것 같은 이런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본사의 표기로는 마오가니 버스트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썬버스트 있죠 이렇게 위에는 대체적으로 짙은 색이고 주변이 보통 이렇게 짙은 색이고 가운데로 갈수록 약간 밝아지는 뭐 반대로 말하면 밝은 색이었다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느낌의 배색을 이제 썬버스트라고 허탕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오가니 버스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에서 말하듯이 컨셉 자체가 그냥 길거리에서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쓰는 보통 기타 치는 분들 많이 얘기하는 전투용 기타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한 기타처럼 이 특히 사운드홀 주변에는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에는 좀 더 허옇게 이렇게 칠이 까진 것 같기도 한 이런 느낌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에도 약간의 똑같이 색이 약간 다른 것 같은 처리가 되어 있구요 기본적인 조합은 15m 시리즈와 같습니다 치코판 마오가니에 이제 상판까지 마오가니 그리고 뒤에 넥도 마오가니 이런 조합이구요 올 마오가니 기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 15m 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 지판과 브릿지 에요 일반 15m 은 지판과 브릿지에 이제 동일하게 인디언 로즈 우드 보통 이제 약간 저렴한 기타에 많이들 쓰는 재질이었죠 인디언 로즈 우드 지판과 인디언 로즈 우드 브릿지가 사용이 됐었는데 이 스트리트 마스터 모델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카탈록스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나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15m 은 요 헤드 플레이트 도 인디언 로즈 우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스트리트 마스터는 헤드 플레이트 가 마오가니로 되어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마오가니 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약간 바랜 것 같은 그리고 이 상판 뿐만이 아니라 뭐 측판 후판 그리고 모서리 부분 이런데까지도 잘 보시면 이렇게 좀 더 허옇게 색이 바랜 것 같은 약간은 뭐 칠이 까진 것 같기도 한 오래 사용해서 그런 느낌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댁 같은 데도 보시면 부분부분 밝은 데 있고 어두운 데 있고 이렇게 요런 식의 처리가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소리가 나는데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파츠 쓰야들 너트는 일반 15m 과 동일하게 본으로 되어 있구요 요 너트는 일반 15m 이던 요 스트리트 마스터던 다 43mm 짜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리이메진드 시리즈들 나오면서 44.5mm 짜리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요 15m 시리즈는 다 동일하게 예전 일반 15m 이나 지금 스트리트 마스터나 다 43mm 이렇게 나오구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리던 개념으로 이제 테이퍼가 있죠 요 위에 하이프레스로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요 정도 이 테이퍼는 대신에 일반적인 스탠다드 테이퍼에요 12프레스에서의 넓이가 이제 2와 8분의 1인치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뭐 리이메진드 시리즈에서는 이제 하이퍼포먼스 테이퍼 라고 해서 좀 더 연주하기 편하게 덜 넓어지게 이 위에 올라도 덜 넓어지는 이제 그런 모양이었는데 44.5mm 짜리 너트인데 12프레스에서 2와 8분의 1인치 이렇게 나왔었죠 네 이제 이 모델은 스탠다드 테이퍼로 43mm 짜리 넥인데 똑같이 2와 8분의 1인치 이렇게 앞은 좁고 뒤는 폭이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게 다들 다 똑같이 넥은 좀 약간 예전에 마틴 보다는 얇아진 모디파이드 로우 오발 그런 뭐 대강 해석하면 개량된 타원형 정도 요런 모양 이런 느낌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마틴 게타 맥 보다는 조금 얇아져서 잡기에 좀 더 손이 작은 분들이 잡기에도 좀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구요 말씀드린대로 넥이 43mm이기 때문에 지판 폭이 그래서 손에 작은 분들도 드레드넛이든 OM이든 이 000 바디든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상 또 하나 확 차이가 나는 점이 이 헤드머신인데요 일반 15M은 그냥 똑같이 오픈캡 기어가 다 보이는 오픈기어 헤드머신 이었어요 근데 그냥 깨끗한 은색의 이제 뭐 마틴 본사 표기로는 오픈기어 니켈 이런 헤드머신 이었는데 이거는 광이 전혀 없는 일부러 이제 이것도 이제 빈티지 느낌이 나게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런 헤드머신 이고요 손잡이도 크림색 같은 아이보리 비슷한 느낌의 요런 플라스틱 손잡이 입니다 딱 컨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어 한눈에 봐도 많이 사용한 것 같은 기타 여기저기 풍파를 겪으면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배색과 그런 헤드머신 조합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모델의 컨셉 자체가 이름 그대로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많이 사용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전투기타 오래 사용한 전투기타 같은 그런 느낌의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리는 제가 이제 스펙을 양쪽을 다 비교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그 설명드렸던 vts 뭐 마틴에서 이제 새로 개발한 빈티지 톤 시스템 이런게 적용되지 않았을까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았구요 근데 이게 뭔 느낌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반 15m 쳐봤을 때 보다 오히려 소리가 조금 더 잘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간 더 쉬워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vts 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구요 내부의 설계나 이런 것 자체는 표기상으로는 일반 15m 과 스트리트 마스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스트리트 마스터는 일반 15m 보다 요 말씀드린 처리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마틴에서 요런 버스트 이런 칠은 완전 다 수작업 이거든요 이제 모델마다도 다 같은 모델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그 이유가 이제 칠하시는 분 두 분이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샘플 하나 판 놓고 보면서 어 이 부분을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요런 식으로 들고 들어가서 다 수작업으로 사람이 칠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모델마다 도 약간 다른데 그런 작업이 더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15m 보다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싸구요 그러나 이거는 뭐 약간 아쉬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케이스는 일반 15m 은 다 이제 하드 케이스로 제공이 됐었는데 스트리트 마스터는 그 스트리트 마스터의 컨셉 때문인지 그냥 소프트 케이스 뭐 사실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그냥 쿠션 얇은 가방 하나로만 제공이 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소리는 이제 뒤에 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구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이 00015m 과 d15m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 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였구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